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순무석. 오늘은 찰스, 돌아온 찰스. 제가 왔습니다. 제가 광주를 찾아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서운했던 것은 고개 숙여 사과하겠습니다. 안징징. 저는 찰스라는 말은 굉장히 안철수를 귀공자 대접하기 때문에 안징징. 또 귀국하자마자 광주 찾아가서 징징거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안철수의 어떤 제가 진짜 안철수 전문가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안철수를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대선 때. 어떻게 보면 그 안철수를 대선 때 연구했던 게 지금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이야.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짧은 것들을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징징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미처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 서운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미처에다가 밑줄을 그세요. 미처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 여기서 안철수가 한 말의 핵심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밑줄 쫙 그으시고 미처 뭘 헤아리지 못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호남의 반대에도 유승민 즉 바른정당과 합당을 강행했다. 그렇죠. 밑줄 쫙 그으세요. 안철수가 얘기하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호남이 반대에도 유승민의 바른정당과 합당을 강행했던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그러나 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미래를 위해서 영혼함화합. 여기서 여러분들 영혼함화합. 빨간펜. 빨간펜으로 영혼함화합 거주시고요. 영혼함압 앤드 국민통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국민통합. 밑에다가 여러분들 각주를 좀 달아주세요. 영혼함화합. 국민통합.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가 안 되죠. 영혼함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구들과 영남세력과 호남세력이 합당을 하면 그게 국민통합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안철수 이론이죠. 영남과 호남을 그냥 유승민과 안철수가 당을 통합하면 그냥 그게 국민통합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이 통합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유한국당 친일 독재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존재하고 그들이 지역갈등을 이용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론이 통합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지역감정이 생겼어요? 박정희 때부터예요. 그렇죠? 박정희 때부터 여러분들 지역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왜 지역감정이 생겼어요? 정치에서 지휘들이 이기려고. 그전에는 영남과 호남 지역감정 그런 거 없었어요. 박정희가 김대중 대통령을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젊은 김대중 대통령의 기세가 너무너무 셌기 때문에 박정희가 여론을 조작해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혼함의 지역감정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안철수의 인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가 호남을 대표한다는 그릇된 망상. 그렇죠? 국민의당이 호남을 대표한다? 안철수의 망상과 유승민이 합당을 하면 바로 그게 국민통합이다. 정말 이게 잘못된 거죠. 진정한 국민통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정한 국민통합은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한국당만 대한민국에서 없어주면요. 영혼함이 지역이 감정이 생길 일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영남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을 홀대합니까? 오히려 저 인간들이 늘 정권을 잡고 차별을 하고 호남을 빨갱이니 5.18을 폭동이니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어떻게 영혼함 통합을 주장할 수,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안징징 민주 묘지, 5.18 민주 묘지에 입장하자 일부 광주 시민들이 광주정신 실천 없는 묘욕 참배를 반내합니다. 라는 피키를 듭니다. 광주정신을 모욕하지 말라. 여기서 밑줄 쫙 중요. 별표 여러분들 두 개 달아주세요. 광주정신을 모욕하지 말라는 광주시민들, 광주정신 모욕하지 말라 별표 여러분들 두 개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광주정신이 뭐예요? 광주정신이 뭐예요? 독재에 항거하고 불의에 항거했던,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그랬던, 피를 흘렸던 광주시민들의 정신이죠. 절대 총칼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군대에게 총을 맞아가면서까지 민주주의를 부리짓던 바로 광주정신이죠. 그런 광주정신이 바른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의 후세와 전두환의 민정당 세력들의 후세들과 통합하는 게 영혼함의 통합이고 광주정신을 이어가는 건가? 말도 안 되죠? 왜 5.18에 그 무참한 학살이 일어났어요? 철강국당이야! 반성 없는 전두환이야! 전두환의 후세 새끼들이 자유한국당, 전신한나라당, 민정당, 신한국당 그 뿌리 새끼들이 이제 와서 보수? 이제 와서 국민통합? 개나 갖다 줘야지. 안철수는 정말 낯짝이 두꺼운 새끼예요. 아직도 광주가 나를 어떻게 해보나 내려가갖고 선거 때만 되면 호남 들락거리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무슨 광주정신을 알고 국민통합을 합니까? 나쁜 놈들이지 차라리 외구들에게 광주를 넘겨주기 위해서 안철수는 광주의 호남의 사위라는 거짓말으로 안 그랬습니까? 가장 민주주의의 성징인 광주를 외구들과 합당시키려 하는 새끼가 그 외구들에게 학살당한 민족 바로 민중들이 광주, 호남 민중들인데 어떻게 역사적 반성 없이 참회 없이 광주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저런 전두환의 후세들인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새끼들과 통합을 하려는 그 생각 자체가 안철수는 광주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안철수는 더 이상 광주를 모욕하지 말고 안철수는 호남을 입에 입에 다 붙이지도 말라. 너는 누구도 안철수는 민주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 열이면 열. 안철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가까운 사람이지 안철수는 민주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년 전연보다 제가 볼 때는 100분의 1로 줄었을 것이다. 정말 안철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얼마나 광주를 무시하고 호남의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한 저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결국 여러분들 안철수가 노리는 건 뭐다? 지금 호남을 찾은 건 뭐예요? 호남을 찾았죠. 자기는 불출마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야? 또 아직도 저 지난 총선에서는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로 국민의당이 정당 투표 2위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반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 그러면 안철수가 노리는 것은 호남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호남에서 10%만 나와도 어떻게 국회의원 대여서서 가지고 왜 호남에 자기가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외국 통합을 할 때 자기가 호남을 끌어들이고 가서 전국 통합정당이라는 것들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호남 비례정당을 만들라는 바로 안철수의 야무진 꿈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안징징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안철수가 찾을 곳은 광주가 아니라 바로 구미이다. 안철수를 차라리 박정희를 찾아가서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차라리 박근혜 사면을 외치고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게 안철수에게 더 어울리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철수도 가면을 벗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광주를 모욕하지 말라. 안철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빼놓은 게 있어서요. 안철수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금방 문재인 대통령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더 이상 호남의 신성한 땅을 더 이상 더러운 무리들이 더럽히지 말라. 안철수는 더 이상 신성한 호남을 더럽히지 말라. 당신이 그렇게 장난칠 호남이 아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에 항거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바로 우리의 국민들이다. 그 국민들을 총과 칼로 탄압했던 인간들과 통합이니 그런 소리를 더 이상 호남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징징